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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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진이 시작. 네, 네. 한진이 추고. 강현이 지금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요. 지금 슈퍼스플라야. 네, 지금 안 되겄어요. 네, 지금 안 되겄어요. 네, 지금 안 되겄어요. 강현이. 데뷔 1주일을 몰아라. 아, 그럼. 다들 한 가지 없단 말이야. 음악방송이 많아. 어때요, 누나? 네? 꽤나야, 꽤나야. 그러니까요. 우리 봐봐. 인허서를 읽어 지잖아요, 아주. 그치. 일단 아홉 명이 딱 모여서 딱 예에 바르게. 안녕하세요. 라인 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구가이디입니다. 먼저 이제 인사로 인상을 한 번 딱 박아두면 안녕하세요! 이렇게 한다고요? 그러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있는 걸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들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요즘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여기 불이 찔러요. 우리가 뭐 고작 6개월 상대기 하지만 6개월 동안 너무 많거든요.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날짜로 해야 되고 아홉 명이라고 해서 다 내 가슴을 피하라고 보면서 사람 남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르게 살릴 수 있게 돼요. 혜빈이 누나 좀 보여주겠어요. 잘 될 것 같아요. 민혜빈이 누나. 연고를 막 하시잖아요. 저 비주얼이니까 뭐 다른 방법에서 뭘 하자 할 때 생각나는 왜 이렇게 못 먹는 거 같아요. 잘하는 친구들이 미루어져야 해서 그리고 언젠가 순서가 들어오니까 그걸 꼭 참아야 돼요. 만약에 뭐 방이랑 형식 노래 잘하면은 이 친구 둘이만 보여줘서 라인 메이스를 알릴 수 있게 둘이 잘하는 노래에서 따로 준비를 하잖아요. 우리의 교회는 연말에 시상식에 2개를 한 자리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. 필득이 말해서 연말에 가만히 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. 다 날고 기념에서 모여도 돼. 날고 기념에서 모여도 돼. 다 와 와.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 승인상 배우고 싶다고 해요. 그럼 안 보고 싶어서 줄 거 아니에요. 리알엠도 옛날에 그냥 100번 말했어요. 옛날에 신인상 배우고 싶다고요. 맞지. 아니 안 죽었어도 없지마. 안 죽었어도 없지마. 파이팅 한번 합시다. 지아 파이팅 파이팅! 저희는 행복했죠. 나의 미니스트 누나들하고 요즘 만나기도 힘든데 이렇게 미녀 누나들하고 얘기도 하게 되고 저희도 얼마 안 됐는데 역시 중요한 건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해드렸습니다. 통증이다. 쿠쿠야. 쿠쿠 주셨다. 응? 아침부터는 말 물어. 뭐 보고하자고 앉으시대요. 반갑네. 머리. 네. 황은지. 위에서 또 먹고 있나? 어? 어? 따끔인다 오늘 계속. 원래 먹는 게 아니다. 기다리면서 이렇게. 제가 뼈를 찍었으면 안 돼다니까. 감기를 먹어야 되는데. 약을 먹으려고 어쩔 수 없지. 마다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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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이 이거 써보는 뭐가 아니어서. 코토바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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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forgiveness. 다름이 많이 떠오르다가. 다른 석. 할 수 없어서. 탱. 다름이 진짜 잘 못하네. 아무래도 대충 목요이다 보니까. 혹시나 긴장하고. 실수할까 봐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썼다! 완전 쉽다. 완전 쉽지 않았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유, 에린 집입니다.